오늘 조금 안 먹었지 그쵸? 자이언트 플레잉, 휴대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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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양배추가 오실 텐데 음... 신경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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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쓰는 게 아니고 에어는 진짜 흥미로운 산들이야 여기서 원래 원래 많이 많이 먹고 어? 어! 제시아 7번 고객님 주문하신 제품이 나왔습니다 7번 고객님 주문하신 제품이 나왔습니다 8번 고객님 주문하신 제품이 나왔습니다 107번 고객님 주문하신 제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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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6번 고객님 주문하신 제품이 나왔습니다.